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자,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팀의 김현겸 과장이 나와있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힘드셨겠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깜짝 놀랐습니다. 5% 가까이 나스닥이 하락을 한 걸 보고 거기에 테슬라와 애플이 큰 폭을 하락한 걸 보고 굉장히 좀 걱정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결과가 나왔죠. 전략 후강의 움직임으로 시장이 마감을 했는데요. 일부 종목들은 굉장히 큰 상승세를 시현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오늘 전반적인 시장 정리를 좀 한번 해보죠. 네, 오늘 아침에 시작은 코스피가 마이너스 2.64%로 시작이 됐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3.75%로 코스닥이 더 영향을 받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 굉장히 특이했던 건 수급이었는데요. 수급이 코스닥에 외국인이 천억 원 이상 매수가 들어왔었어요. 그 부분이 시장의 지수 하반경직을 어느 정도 도와주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개인적으로 좀 했고요. 그렇지만 종가로는 외국인 역시 마이너스로 수급이 전환이 됐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개인들의 투심을 안정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마이너스 전환도 역시 버틸 수 있는 힘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코스피가 외국인이 4,708억 원의 매도가 있었어요. 기관은 7,796억 원의 매도. 아침에 제가 걱정했던 대로 됐군요. 기관. 그런데 놀라운 건 개인의 매수겠죠. 오늘 역시 1조 2,853억 원의 코스피의 순매수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코스피 하루에 개인이 1조 원 이상 사는 게 참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전 같으면 정말 대서특비를 될 일이죠. 저도 10,4,5년 증권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개인이 하루에 1조 원 이상 매수하는 날을 거의 못 봤거든요. 올해를 제외하면. 올해는 굉장히 자주 보이는. 외국인 기관이 어떤 종목들을 샀던가요? 오늘 외국인 매수 상위를 보시면 삼성전기를 가장 많이 샀는데요. 삼성전기 빨간불을 유일하게 IT에서 강하게 보였던 종목이었죠. 3% 이상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기아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최근에 계속 외국인 매수 상위에 뜨는 종목이 바로 신풍제약이죠. 지수 편입이죠. 네, 맞습니다. 신풍제약, 그리고 LG전자, LG디스플레이 순서대로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은 역시 삼성전기 가장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 종목이고요. SK하이닉스, 더존 비지온, 한화, 효성, LS. 참 최근에 보기 힘들었던 이런 종목들이 매수 상위에 올라 있는데요. 한화, 효성, LS가 매수 상위에 들어오면 참 오랜만에 보고요. 네, 이따가 관련된 얘기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코스피가 상승 종목이 334개, 하락 종목이 1,089개. 역시 하락 종목이 많은 하루였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탕 역시 외국인이 940원 결국에 매도 전환이 됐었고요. 기관 1,208억 원 매도를 했고요. 개인이 2,246억 원. 코스피와 코스탕 합치면 거의 1조 5천억 원. 1조 5천억 원 넘게 샀군요. 네, 1조 5천억 원 넘게 매수가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코스탕 역시 상승 종목 352종목, 하락 종목 958종목. 역시 하락 종목이 많은 그런 하루였고요. 거래대금은 코스피가 19.4조 원, 어제보다 2.3조 원 늘었고요. 코스탕은 14.4조 원, 어제보다 0.6조 원이 늘게 거래가 됐어요. 오늘 역시 합치면 거의 34조 원에 달하는 거래대금이 나타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권사는 좋겠군요. 거래대금이 이렇게 풍성하면. 물론 최근에 무료 수수료나 수수료가 많이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그걸 거래대금의 증가로 만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또 다른 신용용자나 이런 이자 수입으로 또 많이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오늘 장중에 계속 얘기 나왔죠. 거리 두기 연장할 거냐 관련해서 공식 발표는 장 끝나고 나왔습니다만 이미 장중에 다 알려졌죠. 일주일 연장이 되고 수도권 이외에는 2단계로 2주간 연장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그대로 나왔는데요. 조금 다른 점은 프랜차이즈 제빵 관련된, 예를 들면 파리바게트 같은 이런 쪽도 일반 프랜차이즈 커피숍처럼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게 바뀐 것이 좀 더 강화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확진자는 조금 주춤해졌더군요. 맞습니다. 확진자는 100명 후반대로 안정을 찾는 모습이고 오늘 역시 현재 시점에서 또 어제보다 좀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역시 100명대 중반, 중후반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지금까지 말씀 안 되었지만 오늘의 핵심은 사실 K-뉴딜이라는 그런 뉴스겠죠. 어제 청와대에서 스마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에 관련된 맞습니다. 금융권 위주의 회의를 했는데 아이고, 세더군요. 그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장을 살린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거의 그 종목들 중심으로 상승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간 매수 상위에도 그런 종목들이 들어와 있었죠. 일단 K-뉴딜 지수를 제가 좀 소개를 드릴게요. 9월 3일 한국거래소는 KRX,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왔죠. BBIG, K-뉴딜 지수를 7일 날 발표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7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이고요. BBIG라고 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그리고 게임 지수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각 4개 업종별 3개 종목, 12개 종목이겠죠. 12개 종목으로 종합 지수를 만들고 또 각 개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것도 나로 따로 해서 지수를 12종목씩 해서 만든다는 거고요. 그래서 총 5개의 지수가 나오는 겁니다. 대표주 3개씩 4개 업종에서 12종목이 종합 지수가 나타나는 거고 각 개별로 12종목씩 들어가는데요. 그 12종목이 들어가는데 그 12종목을 시가총액 비중대로 할 거냐 아니면 가중평균으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가중평균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대표 3종목만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가고 나머지 종목을 가중평균으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얘기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오늘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줬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수급 영향에 대해서 체크했던 보고서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10월 초에 뉴젤 관련된 ETF가 나온다고 합니다. 뉴젤 관련된 ETF는 10월에 나올 거고요. 그러면 지수 내 편입된 종목들이 패시브 전략에 따라서 아무래도 양환 수급이 들어오겠죠. 사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수급이 들어올 거고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선침해적인 성격의 자금들이 편입 종목을 매수하는 그런 일이 오늘 나온 거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답을 가르쳐주고 사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모든 게 우리가 MSCI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지수 편입이 미리 결정이 되잖아요. 외국인이 심풍제약을 이렇게 살 줄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비싼 가격에. 네.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이 지수 역시 그런 차원에서 종목이 이미 나왔고요. 종목 관련된 그런 자금이 오늘 집행이 되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군들이 크게 상승을 했고 또 지수를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종목들은 뉴스나 신문 보시면 다 나와 있잖아요. 대표 종목들만 말씀을 드릴게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LG화학, 삼성, SGI, SK이노베이션 이 세 종목이 중심이 되겠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그리고 인터넷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카오, 더존비지온 이 더존비지온이 참 여기에 들어갔잖아요.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 기관 매수 3위에 온 거고 오늘 거의 20% 가까운 상승을 나타난 이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게임 같은 경우도 NC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사실 넷마블, NC소프트야 워낙 시가총액이 좀 크고 펄어비스는 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펄어비스가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라고 펄어비스가 3등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는 나온 것 같아요. 펄어비스가 지금 세 번째로 게임 업종에서 가장 NC넷마블은 익히 알고 있었던 거고 맞습니다. 펄어비스냐 컴투스냐 이렇게 하다가 펄어비스다 그러면서 펄어비스가 오늘 좀 크게 상승을 했던 모습이고요. 또 신재생 관련된 그린 유질 관련된 그런 관련된 주식들이 또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당연히 그중에서 풍력주가 오늘 거의 활용정점인 그런 모습이었고요. 풍력, 태양광, 수소, 전력기계 업체 이런 것들이 신재생 에너지 테마로 다 묶여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유니슨이나 신성 ENG 같은 경우 상가를 봤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20% 다 넘게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던 게 풍력이었고요. 태양광, 수소, 전력기계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기에 수혜받는 그룹이라는 거죠. 그룹이 그룹별로 지금 한화가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화, 효성, LS 이런 그룹의 어떻게 보면 지주회사 격인 회사들이 올랐다. 한화 같은 경우는 또 비상장 쪽에 수소 관련된 이슈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화, 종합, 과학 등등등 해서 비상장 또 상장 가능성 또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지주회사 한화가 역시 오늘 또 크게 상승을 했고 효성도 마찬가지고요. 효성 중공업은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엄청 상승했는데 효성 첨단 소재뿐만 아니라 효성까지 오늘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또 숨겨져 있는 전력기계 관련된 주식이 LS였죠. LS도 어제 오늘 이틀 크게 올랐고 LS 일렉트로닉 역시 예전에 LS 산전이죠. 이름 바꾼. LS 일렉트로닉이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현대 중공업 그룹 안에서도 현대 일렉트로닉이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또 크게 상승을 했어요. 현대 일렉트로닉이 예전에 현대 중공업에서 분사한.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 회사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거기에 중심된 그룹들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룹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정권에서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도 굉장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다음 주 일정이 어떻습니까? 다음 주 일정은 K-뉴질 아까 말씀드렸던 5종 발표가 월요일 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미국 의회가 재개가 됩니다. 잠깐만요. K-뉴질 지수가 5가지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지수 외에 다른 종류의 지수들도 나온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알려진 그 지수를 그냥 공식적으로 발표한다는 의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예. 아까 말씀드렸던 4개의 BBIG 플러스 종합지수 합쳐서 5개 지수 공식 발표가 있는 거고요. 의회 재개는 눈에 띌 필요가 있지만 다섯 번째 경기 부양안 이것이 지금 미뤄졌잖아요. 이 부분이 1.5조 달러로 어느 정도 합의점을 맞추는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슈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그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9월 7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식약처 주체로 한 GBC 2020이 열리는데요. 이게 이제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국내 기업 중에서는 셀트리온, 메드팩토, 파멥신 등을 중심으로 발표가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선물 옵션 동시에 만기 있죠. 네마녀의 날이 다음 주 목요일로 다가오고요. 같은 날 ECB 통화 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달러 약세로 인해서 유로화 강세가 나타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나올지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SK바이오팜 코스피 200지수 편입이 이날 종가로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9월 11일에는 지금 화제를 몰고 왔던 카카오게임즈의 공식 상장이 있습니다. 따상이 되냐 안 되냐. 따상이 되냐 아니면 또 관련돼서 또 종목군들, 게임 주식들이 따라갈 거냐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경 과장이 그냥 풍성하게 빡빡하게 한 장을 채우셨는데 또박또박 아주 그냥 잘 짚어주셔서 주말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다시 시장을 복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점검하시고 그런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